반갑습니다 위너스 주식투자 그룹입니다. 오늘 급등주 조건검색기 어떤 종목이 떴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검색기는 분양을 받으시는 겁니다. 분양을 받으시는 건데요. 한번 분양을 받으시며 내 평생 계속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컴퓨터를 포맷을 하든 내가 컴퓨터를 바꾸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이사를 가도 상관이 없고 내 키움증권 아이디만 살아있으면 굳이 탈퇴만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가입 조건은 키움증권 가능한 신분 그리고 초보자분들 초강추들입니다. 초보자분들 초강추들이고요. 주식공부하실 필요 전혀 없다는 거 그리고 오전장 매매 가능하고 정말 수익이 누구보다도 절실하신 분 쓰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 검색기는 100억을 들여도 진짜 못 만드는 최강입니다. 최강. 이 검색기는 정말 개인이 만드는 거 일반 회사에서 만드는 거랑 완전히 틀립니다. 개인이 만드는 거는 못 씁니다. 시중에 파는 55만원에서 크기는 500만원까지 이런 검색기는 쓸 수가 없어요. 제가 왜 못 쓰냐고 단정을 드리자면 종목이 일단 개수가 많이 떠요. 거기서 내가 잘 잡으면 상한가나 10% 20% 수익이고 못 잡으면 손실이에요. 그렇지만 저희 검색기는 평균 4개에서 5개입니다. 평균 4개에서 5개고 들어가는 것마다 다 들어가시면 돼요. 그만큼 굉장히 성공 확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고 이 검색기는 초보자도 가능합니다. 초보자도 가능한데 띵동띵동 매수만 되면 바로 그때 매수만 눌리시면 매도까지 저희가 세팅을 다 해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띵동띵동 소리가 나거든요. 이때 매수만 눌리시면 돼요. 띵동띵동 하면 탁 클릭하고 매수만 눌리시면 매도까지 다 되게끔 세팅 다 해드리고요. 저희가 차트 보는 방법 그리고 매수하는 세팅, 매도하는 세팅 다 알려드립니다. 어떻게 알려드리냐면 저희가 원격으로 들어가서 회원님 컴퓨터에 다 심습니다. 심고 설명하는데도 한 1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냥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알려드리기 때문에 거의 한 1시간 정도 걸린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익률로 따지자면 한 달 수익률 아무리 못해도 50% 이상은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나오면 200%까지 나오고요. 정말 초보다 나는 아무리 못한다. 그래도 정말 30% 이상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30% 나옵니다. 하루에도 30% 이상도 나올 수도 있고요. 지금 한 달 단위로 따지자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은 충분히 나온다고 저는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 검색기 쓰시면 주식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할 필요 없어요. 띵동띵동 하면 바로 매수 눌리면 돼요. 바로 매수 눌리면 되고 정말 쉽다는 점 정말 쉽다는 점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익률은 말하면 입 아프고요. 수익률은 말하면 입 아프고 성공 확률 보시면 굉장히 높다는 점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참고 삼아서 보여드리지만 7월달 수익률 7월달에 주식장 너무 안 좋았어요. 완전히 개판이었죠. 7월달 수익률 8월달 8월달 수익률 회전율을 보세요. 9월달 9월달 10월달 이래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11월달이기 때문에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수익률은 굉장히 좋다. 굉장히 좋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아래에 1대1 카톡방 대박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고요. 또는 여기 문자로 대박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검색기 쓰시는 분들이 얼마나 좋냐면 쓰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막 선물을 보냅니다. 해식하라고 해식비도 보내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50만원짜리 스타벅스 기프트권을 보냈어요. 금요일날 이거 진짜입니다. 실화입니다. 실화 이분뿐만 아니라 해식하라고 몇십만원씩 보냅니다. 그만큼 좋다는 거죠. 그만큼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정말 수익이 그 누구보다도 절실하신 분 누구보다도 나는 절실하다 이런 분들 초강추드리겠습니다. 초강추드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10월달부터 수익, 손실 전부 다 이렇게 자기가 직접 이렇게 해놨는데요. 수익이 5,700, 손실이 1,800 해서 3,800 정도 뭐 검색기 가격 뽑고도 남았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검색기 믿고 하시면 됩니다. 정말 대박입니다. 대박 자 해서 오늘 1월 9일 벌써 1월달도 날짜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1월 9일 조건 검색기 어떤 종목이 떴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적이 워낙 좋다 보니까 좀 오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초기 마음 잊지 말고 잊지 말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입니다. 첫 번째 종목 신라제입니다. 어제도 떴는데요. 어제도 18,400원에 떴고 신라제는 지금 제 기억으로는 떴을 때 뜰 때마다 거의 다 성공했어요. 제 기억으로는 실제로 암만 못 먹어도 7%, 8% 뭐 그 이상은 다 갔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아마 제 기억이 맞을 거예요. 한 번도 실패를 안 했던 종목일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실패한 것 같습니다. 오늘 신라제 18,600원에 떴고요. 저희가 뭐 수익 나는 것만 보여주는 거 아닙니다. 손실 나는 것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정확하게 보여 드리고 오늘 신라제는 실패입니다. 실패 볼 거 없이 이거는 실패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라제는 오늘 뭐 아쉽지만 아쉽지만 실패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보시면 4%에서 5% 4%에서 5%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가기 때문에 신라제는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바로 한국화장품입니다. 한국화장품인데요. 한국화장품 보시면 또 얼마에 잡혔는지 또 정확하게 놓습니다. 어느 것도 어떤 분이 또 신라제 몰빵했더라고 아 참 그렇게 워낙 승률이 좋다 보니까 우리 회원님들이 속해서 한국화장품 12800원을 떴고요. 오늘 한국화장품이 13650원까지 크게 상승은 못했습니다. 6% 정도 6% 정도 그래도 5% 이상 올랐기 때문에 한국화장품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수익 내는 게 정말 쉽지가 않죠. 여러분들 장도 너무 안 좋고 너무 안 좋고 하지만 계속 하시다 보면 저희랑 계속 하시다 보면 정말 계속해서 수익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오늘 두 번째 종목은 일단은 한국화장품입니다. 한국화장품이고요. 세 번째 종목 한 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 세 번째 종목은 AD테크놀로지 AD테크놀로지입니다. AD테크놀로지 얼마에 떴는지 한 번 보겠습니다. 띵동띵동 하면 매수만 눌리면 됩니다. 매수만 눌리면 되고요. 매도는 뭐 다 알아서 되니까 저희가 세팅을 다 해드립니다. 이거는 매수만 잘하면 됩니다. 매도는 저희가 다 확인을 또 해드립니다. 22,300원까지 갔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수익이 내기가 조금 힘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합니다. 크게 상승을 못했어요. 크게 상승을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정확하게 수익 못 낸 거는 수익 못 냈다고 정확하게 또 알려드립니다.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여러분들께서 선택하는 데 있어서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종목 오늘 네 번째 종목 바로 네 번째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오픈베이스입니다. 오픈베이스 네 번째 종목 오픈베이스 네 번째 종목 오픈베이스고요. 3,870원 오픈베이스 한번 볼게요. 오늘 좀 많이 갈 줄 알았는데 이것도 수익을 내수가 내기가 굉장히 어렵다. 네 맞습니다. 이것도 오늘 아쉽지만 손절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손절은요 4%에서 5% 잡습니다. 4%에서 5% 잡기 때문에 정확하게 오늘은 3개 연속 연속까지는 아니고 오늘 조금 성적이 안 좋네요. 거의 이런 적이 없었는데 오늘 조금 약간 그렇습니다. 자 다섯 번째까지 오늘 한번 볼게요. 다섯 번째는 구경지혜냄입니다. 구경지혜냄 이 종목은 그전 12월부터 계속 떴었어요. 2,200원 이런 식으로 여기 보이시죠? 1월 1일날도 떴었고 구경지혜냄 이 얼마입니까? 구경지혜냄 2,000 자 한번 보겠습니다. 2,780원이 떴었고요. 크게 가지는 또 못했어요. 구경지혜냄 뭐 2,940원까지 5% 정도 뭐 요정도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종목이 좀 많이 떴어요. 여섯 번째도 뜨긴 떴는데 우원개발입니다. 우원개발 네, 우원개발 아마 하신 분은 없을 거예요. 아마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섯 번째 종목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원개발은 8,300원 8,400원인가요? 한번 볼게요. 우원개발 8,400원 자 떴었고요. 우원개발 8,760원까지 10시 20분 7분에 갔고 4% 정도 또 올랐습니다. 4% 정도 올랐고 오늘 보시면 3개의 손절 3개의 수익 뒤에도 있는데 뒤에도 수익 나긴 났어요. 뒤에도 났는데 뭐 뒤에 끝까지 제가 언급 뭐 하기는 싫고요. 뒤에 뭐 데이터 솔루션 이런 것도 났거든요. 데이터 솔루션 이것도 났고 소프트 샌도 있고 데이터 솔루션 오늘 또 수익이 나왔는데 어쨌든 뭐 뒤에 끝까지는 언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후기 한번 보겠습니다. 매일매일 뭐 후기는 보내고 있으니깐요. 자 후기 한번 보시면 여기 후기가 어딨지? 여기 있네요. 하루 1월 9일 한국 화장품 수익 신라젠 손절 그래서 마이너스 한 30만원 정도 하지만 말 쓰는 보시면 줄시 희생이 바뀌니 이렇게 마음 편해집니다. 검색식으로 다니시는 직장도 그만둘 수 있도록 벌써 내일이 기다리집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존버 영웅님 오늘 신라젠 손실 마감 있는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이분들 한 종목씩만 하니까 수익 조화 님 신라젠 그리고 하루 30만원 님 신라젠 소프트 샌 한국 화장품 데이터 솔루시 우원 개방 오픈베이스 이런 식으로 내일 또 따면 되니까 하루 30만원 왜 하루 30만원만 먹으면 되는데 왜 계속 이렇게 무리 하시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지구무정 님 한국 화장품 오픈베이스 신라젠 이런 식으로 오늘은 성적이 제일 부진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하루 여태까지 한 것 중에 제일 부진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또 내일 또 하면 되니까 내일 또 하면 되니까 하면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정말 믿고 분양을 받아 놓으시면 평생 쓴다 보시면 됩니다. 평생 내 죽을 때까지 그냥 평생 쓴다 보시면 됩니다. 평생 쓰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조건 검색기 위너스 조건 검색기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 톡방으로 대박이라고 남겨주시고 또는 밑에 댓글에 톡방 주소를 남겨놓으니까 보시고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 되실 겁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